내가 올해는 좀 특별한 장을 담았거든요. 보여줄게. 아, 장을 담으셨어요? 네, 장을 담았는데 좀 특별하게. 왜 이렇게 놀라세요?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 된장 같은데요? 처음에는 짠맛이 딱 나는데 그다음에는 좀 안 나요. 특이한 맛이죠, 된장은. 된장이 좀 진짜 독특하네요. 그죠? 얘를 대부분 장을 담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넣어요. 그런데 나는 이거를 까나리 액젓을... 그죠? 액젓 맛이 나서. 야, 얘 이거 희한하다, 나는 지금. 콩을 삶아서 보릿살이랑 갈아서 다시 넣은 거예요. 이게 익으면 되게 맛있다 하더라고요. 예전에 할머니가 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 담가보신 거래요. 예상건데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. 그죠? 그 증거 이 택배는 뭐지 cheekώ? 그 시각で 만나요? 끝 Parad로 기제는 게 필요하지 않사요. 다음에 만나요. як이나 마지막으로 Compromж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